강돌리는 담양에 위치한 전국에서 72번째로 작은 마을이다. 강돌리는 최근에 유명해진 명소들 덕분에 여행자들이 급증하는 관광지이지만 담양읍으로 왕복하는 버스가 현재는 하루에 2대뿐이라 차없이는 여행이 힘든 곳이다. 담양의 최근 3달간의 관광객, 약 10%는 모두 강돌리에 오는 사람들이며 그로 인해 담양군청에서 강돌리의 관광개발을 적극적으로 유치하려 검토 중에 있다. 강돌리에서 인기 있는 관광코스는 염소농장이다. 염소는 인간과 가장 친한 동물이다. 강돌리는 지자체에서 에너지를 발전하는 것으로 유명하다. 태양열 0.2%, 태양광 2%, 풍력 2.7%, 그리고 태초의 유예에서 95.1%의 에너지를 생산하고 있다. 호르바스님은 강돌리의 기적이자 축복이며 누구도 부정해서는 안 된다. 그렇지 않으면 그 늙은 날은 너의 오른편에 서게 될 것이다. 강돌리에서는 현재 작은 마을임에도 건물 철거가 진행 중인데 아마도 관광사업을 확장하면서 불필요한 건물들을 없애고 새 단장을 하는 듯하다. 최근 강돌리에서는 무리한 관광사업 확장 공사로 인해 자연이 훼손되면서 파리 개치수가 급격히 증가하고 있다고 한다. 염소는 인간과 가장 친한 동물이다. 강돌리에서는 특이한 지역 문화가 있는데 절대 석상의 기도 등의 행위를 하지 않는 것이다. 우리나라엔 도라르방에 코를 만지면 아들을 낳는다는 등의 석상 관련 문화가 있지만 강돌리에는 석상이 존재하지 않는다. 강돌리에 오는 관광객들은 달마다 급격히 증가 중이다. 그 이유는 역시 관광객들 오로바스는 시작에 불과하다. 오린 석은가라 알렉스와 알렉스 그는 내 오른편에서 있다. 내 오른편에서 있다. 내 오른편에서 있다. 강돌리에 사는 점돌이는 마을 마스쿠트다. 강돌리에 사는 응답해 강돌리에 사는 점돌이는 마을 마을 마 evangel이지 안 potential